마구는 마구 할머니 되어서 마구의 마구당이 있잖아요 마구 할머니의 모양이 손톱이 길다 중국의 한나라 때 이야기 나오는 것인데 가려운 것을 긁어 준다네요 그래서 소원을 불면 하나는 들어준다는데 문제는 사실이라고요 왜 그럴까 했지만 가피를 많이 받아서 살짝 갔다가 기도하고 내려가시는 분 기도는 낮에만 하는 게 아니고요 한 10시쯤 되면 차가 싹 올라와요 딱 올라오면 조용히 올라가서 새벽 기도하고 내려가고 그렇게 하시는데 하여튼 저거는 상당히 괜찮아요 두 가지 이야기 하는데요 저쪽에 있는 작은 바위가 떨어져요 원래 분리된 거거든요 가방은 분리됐어요 근데 조골을 지동바위를 한다든요 천주압 그래서 통천도랑이 천장을 바쳐가지고 하늘과 연결된다 그래서 다음에 기도할 때는 이 자리가 제일 좋아요 근데 문제는 워낙 기가 새가지고 기가 약한 사람은 아파요 그러니까 저거나 역사적인 패턴은 아니에요 아니지만은 편리다고도 말할 수는 없어요 외우니까 사명대사는 밀양사람이기 때문에 충분히 부암이 조선시대에 큰 부암에 밀양 부사 제일 높은 밀양 부사 아들 아들하고 그 친구들이 와서 공부를 했던 기록이 있거든요 조선중종대 부사의 아들이 공부할 정도면 대통령 아들이 어떤 절기가 그냥 보통 주모가 아닐 거 아닙니까 위장에서 그런 게 있어서 주모가 있다기 때문에 세가 되고 위에가 암세가 멧돌이라면은 암세가 돼가지고 멧돌은 반시계방은 돌거든요 그럼 갈아가지고 이제 그 가루라든가 콩물이 빠지는 그런 구조인데 지금 이게 멧돌이라면은 요것 때문에 절대 멧돌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이런 모양이거든요 확실하네 그죠? 이 때문에 이건 멧돌이 될 수 없죠 그죠? 요런 모양이 그대로 그 인도 힌두교 사원에 보면은 이게 이제 시바의 이 부분이 이제 시바의 상징이거든요 시바고 그걸 갖다가 놓는 태백 요니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물건이 한반도에 그 가락고 차례는 몇 군데가 있는데 이렇게 크고 원형이 있는 것은 여기밖에 없어요 그럼 왜 이런 것이 여기 있을까 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여기 설명에서는 허황후가 인도에서 가져온 돌이다 이래놨는데 아직 거기에 대해서는 과학적으로 분석을 안 했어요 근데 어느 시점에 누군가가 조금 돌은 깨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지금 요 부분도 역사적으로 과학적으로 정병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발굴을 했댔어요 해가지고 그분이 자기가 집에 쥬밋이 조밋이니까 가지고 내려가서 주부린 아미타불 부처님은 처음에 발견할 때는 하얀 경주옥돌입니다 지금 보면 옥돌인데 보다가 이제 금을 갖다가 입혀가지고 주부린 아미타불 부처님은 부원사에 주고 나머지 두 분은 다른데로 보냈대요 근데 그중에 하나가 간세음보살이 흘러흘러 양산통도사에 갔어요 양산통도사 포교당에 가시면은 거기에도 간세음보살이 있는데 그 간세음보살이 복작물이 나왔거든요 양산시내에 있는 통도사 포교당 말씀하시는거죠? 맞습니다 여기가 유일이니까 여행사가 8이 될거에요 그 간세음보살의 복작물이 나왔어요 여기는 없었는데 복작물에서 자기소개를 하면서 자시산 부암의 협시보살이 나왔어요 여기가 부암이잖아요 그래서 자시산은 옛날에 산이름이 천태산 되기 전에 자시산이라고 보주도에 나와있거든요 그래서 아 그걸 가지고 이 부처님하고 그 보살제와 동시에 문화재가 지형됩니다 통도사 포교당에 가시면은 똑같은 모양입니다 얼굴도 똑같이 생겼고요 수위도 똑같아요 간세음보살처럼 그런 모양인데 복작물 기록에 나와있는대로 조각을 했다라는 부분이고 추목이라는 분이 송강사도 조각을 했는데 그분이 조각하는 자기 흔적을 당기는게 송 모양이랍니다 조각의 흔적이랍니다 그래서 저런 부분에서 이제 나타났고 그때의 모양을 보시면 됩니다 너무 우주로 계속 마주시는 감상 고마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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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